3일에 한 칸씩 금방 가겠다 딩딩님에게 선물받은 그림이다 초현실주의 스타일이신가보다 몸이 똑같다 살고 있는 곳이 꽤 오래된 구역이다 웬만하면 내가 니들이랑 상생을 하려고 했는데 닭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독 바짝 오른 왕지네가 계속 나온다 어릴 때부터 몇 번 물려서 동네 성이 올라 있긴 한데 얘네들은 쉽지가 않다 독이 시뻘고키 올라 있다 몇 번 당하다 보니 불 끄고 누워 있을 때 진의 기는 소리만 들려도 바로 알 수 있다 요즘은 겨울이라 나오지 않는데 일단 진의 약을 바닥부터 지붕까지 싹 둘러뿌린다 왕큼들이 아니다 이마 집 전체에 진의 약을 뿌리고 고양이를 당분간 방에 감금한다 아늑한 방이다 아늑하지 시공 들어간다 선반박아 이것도 쓸 수 있으려나 긴섬 쓰지 않아 긴섬만 받아봐 막아 ей 사ueller 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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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봤다 아 맞다 구름다리를 설치해 준다 반대측 연결해 시공 끝 입주자 테스트 해 본다 니 무슨 구름다리를 저성다리 건너듯이 건너 넣는데 살살 밟고 내려와라 마무리 환기시키고 바닥청소 해준다 좀 부족한거 같아 폴대를 박아준다 여긴 대각선으로 박아준다 위에 폴대로 넘어갈 수 있게 중간에 또 박아준다 중간청소 해준다 입주자 테스트 해 본다 올라가 봐 테스트 나왔다 그렇지 올라가 봐 뭔데 점프 그렇지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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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라고 그렇지 올라가는 루트를 좀 더 다양하게 해준다 안전하다니까 믿어라 내가 올라가도 안 떨어진다 내가 올라가도 안 떨어진다 올라갈 수 있는 폴대 봐가지고 쉴 수 있는 넓은 선반 하나 더 박아준다 빛 가림막이다 저곳에 자주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가림막 설치해준다 시공 끝 진짜 끝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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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쥬 여왕아 덤벼봐 먼지난다 왜 이렇게 흥분해 있는데? 왜 이렇게 흥분해 덤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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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버 ANK 덤 덤벼버 가라야 가라야 딩딩님 선물 고맙습니다. 1년동안 잘 보관하겠습니다. 너도 인사해라. 인사해라 인사. 인사해 인사.